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헤이든 핀치, 출판사는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헤이든 핀치, 듀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네브레스카 대학교 링컨 캠퍼스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클리닉 운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블로그 운영, 칼럼 연재 등 활발히 활동하는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미루는 습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돌이켜보면 마감을 끝내거나 계획된 활동을 끝내는 일,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쉬운 적이 없었다. 미루는 습관을 고쳐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사실 미루기는 게으름이나 절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너무 복잡한 나머지 의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 주제를 200년 이상이나 연구해왔다. 미루기는 심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심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미루기의 심리학을 자세히 탐험해 볼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미루기란 완수할 계획이 있던 과업을 처리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미루는 사람은 실패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상에 저항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재력과 동기부여에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결국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도 미루기에 영향을 미친다. 슈퍼마켓에서 과자 코너를 기웃거리면서도 조금 전 이미 과자 한 봉지를 먹어 치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기 점검이다. 집을 청소한다고 해놓고 3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 역시 자기 점검이다. 계획한 행동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를 깨닫는 것이다. 늘 엄격하게 자기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미루는 사람은 특히 이러한 방식의 자기 점검에 꽤 자주 애를 먹는다. 자신의 행동을 살피지 않는다면 미루기는 언제까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불안함부터 느낀다. 미루는 사람은 대개 적은 양의 일을 지금 하기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편을 택한다. 이는 과업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 무기력함, 짜증과 같은 감정의 일부와 관련이 있다. 미루는 사람은 미래의 감정이나 장기적인 목표보다 현재의 감정에 더 집중한다. 더욱이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과업의 실증을 더 잘 느끼는데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따분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증은 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대되고 결국 그러한 감정을 피하는 과정에서 미루려는 충동이 더 강해진다. 무언가를 미루기로 하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작업시간은 부족해지고 동료들은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업을 미룬 결과 발생할 감정을 미리 예상할 때 우리는 대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미루기 때문에 발생할 스트레스 미루는 패턴에 반복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 기회를 놓친 실망감의 강도를 과소평가한다. 뛰어난 예측가라고 해도 한계는 있다. 하물며 미루는 사람은 예측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선택의 결과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결국 미래의 필요가 아니라 당장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된다. 우리의 내가 소질이 없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시간을 가늠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끝내는데 드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 차로 공항까지 23분 소요된다는 지도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하는 이유는 차에 여행가방을 칠는데 5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과속평가하든 과대평가하든 두 경향 모두 미루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 소요시간을 적게 잡으면 지금 미루더라도 나중에 끝낼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손님이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늘 요리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잡으면 일을 끝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미룬 뒤에 마법처럼 시간이 넘치는 미래에 어떤 날을 기다리게 된다. 침대 시트를 바꾸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겨우 5분 걸릴 일을 20분이나 예상을 하고 당장 실행할 시간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을 과하게 예측하면 우리는 압박감을 느낀다. 일이 힘들 것 같으니 피하고 싶고 그래서 미룬다. 감정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루고 또 미루게 만든다. 완벽한 타이밍은 유니콘과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유튜브에 올라온 유산소 운동 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완벽한 타이밍은 찾아오지 않는다. 실제로 운동할 마음이 드는 때는 오지 않는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미루기는 감정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통 미루기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시간관리 능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루는 사실 행동도 행동이지만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야 될 일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는 압박감, 지루함, 무력감, 부담감 등 꽤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를 피하거나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물론 미룬다는 것은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이든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업을 미뤄서 불편한 감정을 피함으로써 얻은 안정감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한 감정이 떠오르면 다시 미루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계속 미루도록 스스로 길들여가는 셈이다. 나에게 맞는 미루기 극복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기자비를 연습하자. 스스로를 다그쳤더니 일을 마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지키려 노력한 게 도움이 되었는가? 당신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라고 가정하자. 부하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 이때 당신은 상냥하고 자애로운 언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당신의 자녀가 실수하면 질책을 하는 대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정하게 동료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냥하고 자비로운 형태의 언어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보자. 자기 자비를 연습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또 끝내지 못해서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순간 당신의 친구나 자녀 심지어 반려견이 같은 문제를 겪을 때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은지 떠올려보자. 명심하자.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다. 과거에 하지 않는 일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해보자.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 대부분은 매우 반사적이고 습관적이어서 행동을 취하는 순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긁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운전해서 출근길 절반이나 왔음에도 집을 나선 다음부터는 정확한 기억이 없을 때도 있다. 코가 가렵거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의식의 부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미루기가 부지부실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미루기로 했다는 감조차 들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미 일은 벌어져 있다. 하지만 결코 홀린 게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미루기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 과업을 떠올리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없애고자 다른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어렵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자비부터 연습하자.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를 골라 자신이 해당 행동을 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는 것 문고리를 만지거나 물을 마시는 것 등 대상은 정하기 나름이다.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행위를 알아차리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연습을 더하면 자신이 할 일을 미루기로 하는 순간 혹은 작업 중에 새끼로 빠지려고 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자. 흔히들 체중 감량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술 덜 마시기 이와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세운다. 겉으로 봤을 때 이 다짐들은 유익해 보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다섯 가지 기준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일 것 측정 가능할 것 달성 가능한 목표일 것 관련성을 가질 것 기한을 정할 것 각 기준의 앞글자를 따면 스마트가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동기 부여를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떤 빈도로 수행할 것인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글쓰기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90분 또한 글쓰기 혹은 세 장 쓰기는 측정이 가능하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의미한다. 관련성을 지닌 목표란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이며 달성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 과제에 집중하려는 이유는 과제 점수를 잘 받아야 해당 학계의 전체 성적이 오르며 이는 전체 평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종료 시점을 정해놔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자. 그동안 미뤄온 일을 하려 할 때면 특히 더 불쾌한 감정이 든다. 다 된 빨래가 소파 위에 어지럽게 쌓인 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것을 개는 일은 끔찍하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는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해보자.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싫을 정도로 귀찮지만 처리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홀가분하다. 마음가짐의 전환은 미루기 극복이 아주 중요하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 간혹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저녁 약속을 잡을 때처럼 즐거운 일을 미룰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는 대부분의 일은 즐겁지 않은 일이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누가 봐도 재미없는 일을 마치려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목록에서 정리해보자. 물론 이 일은 재미있지도 않고 지겹고 시시하지만 미루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떠올려보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나의 상황 나 자신 나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까 이 일을 해내면 어떤 감정적인 보상을 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써보자 우리 뇌는 손으로 쓰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게다가 직접 쓰면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림으로 뇌의 정보를 고찰하고 처리할 시간을 더 줄 수가 있다. 일상의 체계를 세우자. 미루기 극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몇 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지 시간표를 짜서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관대해진다. 미루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자. 집에 건강한 음식만 있다면 마치 과자를 집어들듯 샐러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주변에 없다면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당신이 미루는 대신 선택하는 활동을 파악하고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자. 미루는 대신 밤늦게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난다면 맞춰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자. 미루는 대신 배우자와 TV 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잦다면 아예 도서관으로 가자. 생산성을 해치는 장애물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접근을 막아버리자. 할 일 목록부터 만들어보자.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당신의 할 일 목록은 꽤 길 것이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상당히 적은 양의 정보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목록을 줄여야 한다. 하루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을 한 개 혹은 두 개만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정량을 넘기면 당신과 당신의 뇌가 부담을 느낀다. 할 일 목록이 없다면 목록부터 만들자.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중요한 두뇌 자음만 소모된다. 그러니 종이에 적어놓고 뇌의 메모리 용량을 조금 정리하자. 더욱이 우리의 뇌는 손으로 쓰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지금 당장의 과학과 프로젝트 마감일자. 약속 목록을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보자. 그리고 새로운 일이 떠오를 때마다 목록에 추가하자. 이제 목록이 생겼으니 근거 기반의 전략들을 활용해서 일의 순서를 정해보자. 힘든 일을 먼저 할까 쉬운 일을 먼저 할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지 예측하여 과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과업일수록 더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즉 우선순위에서 하이로 밀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과업에 착수할 충분한 에너지와 시간 자원이 없다면 일을 미룬다. 여기서 필요한 전략은 노력이 적게 드는 과업을 먼저 처리하고 많이 노력이 필요한 과업을 나중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노력을 쏟아야 되는 과업을 무조건 먼저 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업을 마지막에 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과업과 덜 필요한 과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자. 큰 노력이 드는 과업은 하루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비교적 쉬운 과업을 하며 보내자. 이 방식을 활용하면 폼이 많이 드는 과업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 더불어 균형있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업을 막판에 잔뜩 해결하느라 녹초가 되거나 쉬운 일만 골라 처리하는 자신을 막을 수가 있다. 업무량을 고르게 나누듯 우리의 에너지도 적절히 분배되는 것이다. 미루기를 해결하려면 동기와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하면 동기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복잡한 일을 뒤로하고 당장의 쾌락을 제공할 단순한 과제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즉 미루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목표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의 100% 전념해야 된다는 점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키지 않는 날에도 과업을 수행하며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바로 100% 전념이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타협하려 한다면 목표 달성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은 전진하는 날이 될지 아니면 미루는 날이 될지 씨름해야 한다. 이렇게 매번 내면의 갈등을 거쳐야 한다면 실제 과업에 필요한 뇌의 에너지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동기도 사그라신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100% 전념하자. 스스로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관찰하자.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쌓이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 잠깐 멈춰서 미래의 나는 무엇을 원할지 자신에게 물어보며 동기를 찾아보자. 이 질문이 불필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뇌는 대체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적은 반면 현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 되긴 한다. 내가 당장 살 수 없으면 미래를 걱정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집중해보자. 시간이 남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미래의 나는 무엇을 원할까? 30분의 여유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언박싱 영상을 보기를 원할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를 원할까? 미래의 내가 원하는 바를 당신은 아마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다. 분명 우리의 뇌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질문의 답변을 자극제로 삼아 행동으로 옮겨보자. 떠오르는 순간 실행하자. 말 그대로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해체우자. 떠오르자마자 해야 한다. 몇 초만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그것을 하지 말자며 우리를 유혹할 테니 우리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들기 전까지의 그 짧은 순간을 기회로 활용하자. 부엌을 지나가다가 식기 세척기에 넣을 그릇을 발견했다면 한릴목록에 적지 말고 바로 기계를 돌려버리자. 이 방법은 한릴목록에 사소한 잔업이 쌓이는 상황을 막아준다. 나중에 자잘한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 머리를 굴리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를 미루면 다시 동기를 끌어모아야 하는데 과업이 따분한 경우 이는 쉽지가 않다. 생각나는 즉시 이를 처리하면 어렵사리 의욕을 끌어올릴 필요가 필요가 없다. 성공적으로 완수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자. 시각화는 인간 두뇌가 지닌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이다. 운동선수는 시각화를 통해 경기장에 나서기 전 경기를 뛰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화가는 캠퍼스에 물감을 바르기 전에 전체 작품을 미리 계획한다. 체스 선수는 시각화를 통해 상대 선수의 다음 수를 예측한다.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두뇌가 미리 연습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연습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예행 연습을 하는 동안 두뇌는 우리가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목표 의식과 동기를 불러 일으킨다. 장단점을 따져보자. 인간 두뇌에서 동기가 발생하는 과정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눈 깜짝 할 사이에 목표와 감정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정한다. 그래서 이 과정의 속도를 늦추면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몇 분만 투자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를 꺼내 당장 과업을 처리할 경우와 미룰 경우의 장단점을 적어보자. 과업을 미루면 가끔 납득 납득 할 만한 이점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 숙제와 관련된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저온 손질에 더 좋은 날씨가 찾아올 수도 있다. 매트릭스의 각 사분면을 면밀히 검토하면 단기적인 필요와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를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 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장 쉬운 일에 뛰어드는 대신 멀찍이 떨어져 큰 그림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 을 짜자 시작을 어려워 하는 이유는 힘든 감정과 생각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하는 대신 이를 무시하고 아예 없는 척 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거실을 날라다니는 모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국 우리를 물고 만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미루기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미루기 극복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나면 뒤 이어나올 전략들을 활용해 과업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유부단은 독특한 형태의 회피로 이 경우 회피의 대상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해 결정을 연기하는 때도 있다. 그 사이에 정보를 얻어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끌어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려는 영업사원에게 더 좋은 할인 혜택을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얻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결정 지연 행동일 뿐이다. 우유부단에는 회피 경향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결정을 미루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결정의 여파도 피할 수가 있다. 게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겪을 수 있는 후회나 두려움도 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결정이다.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결정을 미루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같다. 회피하는 버릇을 극복하려면 결국 감정을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 미루기를 멈추고 싶다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의 대처하는 법. 앞으로도 있을 불편한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법. 그리고 결정을 후회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마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즉 무행동도 결국 그 자체로서 다른 형태의 실패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를 적어도 교훈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다. 하나의 거대한 과업을 마주하면 겁이 나지만 작은 규모의 과업 여러개는 비교적 감당하기 쉬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처리하기 유해할 정도의 규모로 과업을 나눈 뒤에도 부담이 느껴진다면 과업의 규모가 아직 큰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보자. 집 청소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면 각방 청소로 나눠보자. 주방 청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자. 설거지 하기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가. 그러면 포크 한개 딱기로 줄이자. 할 마음이 들 때까지 쪼개면 되는 것이다. 사소할 정도로 작은 단위까지 줄인다며 스스로 다그치지 말자.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그 지점에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단지 포크 하나를 씻었을 뿐이지만 조금 전과 비교했을 때 더 깨끗해진 포크가 하나 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힘든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다음 과업을 위한 자신감도 쌓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기 쉬는 일을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미루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았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